안녕하십니까 저는 독립영화감독 보피아 박두혁입니다 정치검사들에 의해서 불법체포 감금되어 2년 동안 옥살이한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이들 정치검사들의 불법사실을 수십 차례 검찰청에 고소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들의 불법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영화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영화 상영인관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영화 포피아입니다 영화 제목이 뭐라고요? 포피아입니다 포피아 아 법법자 포피아 여기서 구호 3번 외치겠습니다 포피아 하면 포피아 따라 포피아 물러가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피아 물러가라 포피아 물러가라 포피아 물러가라 포피아 물러가라 포피아 물러가라 포피아 물러가라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영화 부제를 겨울왕국 3라고 해놓으면 어떨까요? 도피아 нажим해요 아무나